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ith your buddy jina kim good to see you all 이번 시간에는 영화를 즐기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도 신나요 일단은 어떤 장면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 놓친 부분은 저와 함께 dialogue go over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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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메이지만... 정신없어... 정신없어... 우리의 정신없어... 이런 사람은 일어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것 같다. 무슨 말이야? 이... 다른 삶의 당신의... 너는 안 믿지 않나? 당연히 믿지 않나. 나의 정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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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셨습니까? 검찰 측 제안을 거절한 날 클레어의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클레어에게 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클레어 said 거절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왔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툭 내리친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머리를 내리쳤어요. 침입자죠. 내 마을에 당신의 남편이 왔어요. 그리고 내 가족을 죽였어요. 세상에 and it's true.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변호사들은 산소만 충대고 있는 거예요. drop this deal. 이 문제를 잊어버리세요.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그냥 케이스 자체를 드롭하라는 거는 케이스를 말은 돼요. 케이스가 어떤 연필통도 케이스가 다 케이스죠. 케이스를 땅바닥에 떨어뜨려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죠. 이 d를 끝장내라. 즉, 결말 짓고 해결할 것도 없이 그냥 관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기해라. 했더니 앰버리가 변호사죠. excuse me. excuse me. 이렇게 위를 올렸단 말이에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뭐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Mrs. Kubik trying to open the door, breaks it down. 문을 열려고 하고 부셨어요. Jakey said, he ran out. 도망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clear, clear. are you okay?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연결 못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여기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알아듣지 못할 만한 그런 발음의 포인트들은 없는데 would의 드 사운드와 유의 이 유는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 같죠. 근데 발음 기호가 유. 그래서 유 사운드와 would의 드 사운드가 만나면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like to, would you want me to, would you please 해요. would you가 아니라, would you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would you, would you. 됐죠? would you please turn that down. 뭐 어려운 거 없고요. I mean, 이 말은 말은요. 내 말은.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what I mean is. 또는 뭐. I mean, 내 말은. 내 말의 뜻은. come on. come on. 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쉬운 표현인데, 사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 정말 급하단 말이야. 빨리 나와. 뭔가를 재촉할 때. come on. 어서 빨리. 이런 의미가 돼요. 화장실이 급해서 줄이 긴 라인에 섰어요. 자기가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 앞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너무 안 나와. come on.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나와.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참 지저분한 예문을 들었죠. 또 come on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촉하는 경우 외에도, 내 부탁 좀 들어줘, 제발. please라는 의미로도, come on. 이렇게 쓰일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어떤 조크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he doesn't make sense at all.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 come on.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말도 안 돼. 라는 의미로도 정말 다양하죠.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상황까지만이라도, come on. 이라는 표현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쭉 보시면서 어려운 단어 없고, 그 다음에 drop. 아하, drop이라는 단어 잠깐 볼게요. 발음이 또 규칙이 하나 있는데, d와 e와 r 같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 예전에는 n과 t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 뭐가 생략된다? 그렇죠. 키 사운드가 생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d와 r이 만나면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d 사운드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쯔, 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얼굴 표정이 참 관건이죠. 쯔, 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은 발음할 때 약간의 emphasize, 강조를 하셔서, 이 발음이 drop이 아니라, drop하고 drop. 틀려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리는, drop이 아니라 drop. 그래서 drop me off at the post office. 하게 되면, 나를 우체국에서 내려주세요. drop someone off 하게 되면은 무슨 뜻? 차로 누군가를 떨어뜨려주다. 사람이 물건은 아니지만, 차로 데려다주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의 반대로 차로 데리러 가다. pick up person. pick a person up.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는 뭐, 어려운 발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 뭘까요? 쭉 중간에 잘려나가고, bastards! 라고 욕을 했어요. 아시죠?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런거죠. bastards! it's her Hernandez. 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쁜 얘기가 나옵니다. god damn! 이런 얘기 참,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껄쩍쩍쩍은 하지만, god damn it!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이 바로, 살아있는 욕. 여러분들 영어 배우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욕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야 저놈들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 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좋아요. 일단 모든 걸 다 배우시는 게, 아무래도 어떻게 대응하느냐. 욕했는데, oh thank you very much.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god damn it! 젠장. 우리가 보통 된장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표현이고, we turned down their deal. turned down their deal. 했습니다. and he's trying to scare us. 그가 우리를 겁지려고 한다는 것이 되겠죠. baby, you don't know how these people work. 당신은 몰라요. 자, you don't know how, 전체가, no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음인사로 시작된,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당신은 몰라,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라고, 탐이 아내인 클레어에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so far so good. I don't know how any of it works. 아,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상대방이 어떤 말을 언급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what do you mean? 또는, what do you mean by that? 뒤에, by, 이거 지울게요. by that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생략해서, 이와 같이,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야? this other life of yours. 이거 문장 보세요. 이, 다른, son of yours. 그러니까 지금, Tom이라는 남편이,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Ron something, 그죠? 그리고, Tom이라는 자신의, 본인의 이름도 있고, 어, 나 잘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야? this other life of yours. 당신의 또 다른 삶. 그러니까, Tom이 아니라, Ron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you don't believe me, do you? 당신 나를 믿지 못하는 거지. 그치?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부가음응문은, 긍정으로 묻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so far so good? alright, next. of course, 물론입니다. 물론이야. 여보야, 나 물론이지, 당신을 믿지. 이 얘기죠. baby, 아우, 네, baby 찾고, 여보 찾고, 난리났어요. I'll take a polygraph. 이라고 했어요. I'll take. I'll take. 요것도요, 상황에 따라서,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자기가 하겠다. 왜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뭡니까? 검사를 받겠다. 그런 얘기인데, I'll take 그 다음에 그냥 이시라는 대명사를 써서, 물건을 구입할 때, I'll take it. I'll take that. I'll take this. 이거를 구입하겠다. 라는 말로써, I'll,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하면, I'll take. I'll take. 이렇게 들리죠? There's no need for it. There is no need for it. 그럴 필요가 없다. 클리어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응할 필요가 없어. It's not admissible in court. 라고 합니다. It's not admissible in court. 그러면서 탐이, The hell with the courts. 자, 여기서도 또 과격한 말이 나오는데, 일단 문장 속에 hell 들어가면, 이거는 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이런 식으로 질르는 표현이 있죠? 도대체 무슨 햇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도, 우리말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라는 것과,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것과 틀리죠. 그때, hell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좀 더 emphasize 해주는 거. 보통 영화는, 실제 우리 삶의, 삶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욕이라면 욕, 또 나쁜 표현이라는 표현이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고요. 교과서 같은데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죠? 네, 교육청이 아마 붙잡혀 갈 수도 있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왜 이런 거 가리키냐.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The hell with the court. 아이고, 법원, 재판, 뭐, 꺼져, 뭐, 아이고, 알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질르는 식의 표현입니다. I want to do it for us. 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정에선 자체는 거짓말 탐지기에 응한다 할지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탐이 막 성질이 난 거죠. 이런 빌어먹을 법정,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 want to do it for us. 내가 우리를 위해 하고 싶단 말이야. 법정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해서 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역시 발음상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Scene 3 Jackie, would you please turn that down? I mean, come on. 아! Your husband came to my village and killed my family. And it's true. Lawyers are a waste of oxygen. Drop this thing, Missy. This is Cupid. He ran out. Claire. Claire, are you okay? Bastards. It's Hernandez. Oh, God damn. We turned down their deal and he's trying to scare us. Baby, you don't know how these people work. I don't know how any of it works. What do you mean? This other life of yours. You don't believe me, do you? Of course I believe you. Baby, I'll take a polygraph. There's no need for it. It's not even admissible in court. To hell with the courts. I want to do it for us. 잘 들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Scene number 4 가보도록 하죠. 먼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cene 4 Mrs. Chapman? It's Kubik. Okay, Mrs. Kubik. I want to tell you about what I do for a living. Does sicko bother you? Because I know how to deal with weirdos who hang around the frozen food section. I teach guys to beat the bots. Who are you? I teach techniques that enable anyone to beat a polygraph, like special operations personnel who might be captured, interrogated behind enemy lines. Basically, I teach people to create a new persona. That way, when they lie, they're not really lying. Why are you telling me this? I don't know. But my guess is you do. Hey, who are you? Who sent you? I was just asked to convey this message to you, just so you know, along with everyone else. Good night, Mrs. Kubik. Get out of here. 잘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의미를 몰라서 헤매시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따 잠시 후에 설명드린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저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씬 넘버 4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남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을 기뻐하던 클레어. 어느 날 낯선 남자에게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자, Let's go over the dialogue line by line. Mrs. Chapman, Chapman 부인이라고 낯선이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클레어가 It's Kubik 이라고 교정을 하죠. 자신의 이름을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낯선이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표현 Do for a living이라는 표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라는 표현이죠.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인데 What I do for a living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I wanna 사실 이 글을 쓸 때는 원어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나온 그대로의 대사이기 때문에 원어로 등장을 했을 뿐입니다. 원래는 I want to로 기입을 해야지만 되죠. 이 원어는 소리 그대로 난 소리를 적은 것 뿐이죠. I wanna tell you tell이라는 동사는 보통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게 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을을 통하는 직접 목적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I wanna tell you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About what I do for a living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제키가 This sicko bothering you? 제키라가 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 This sicko에서 여러분 또 감지할 수 있는 발음 This의 S와 sicko의 S S, S, 겹자음답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겹자음이기 때문에 S 소리 한 번만 들리죠. 그리고 발음할 때도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This sicko가 아니라 This sicko D까지 발음하시고 sicko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This까지 발음하시고 C 안 하고 CO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This sicko 이 사이코 지금 이 돈 사람 정신병자가 bothering you? 언니를 괴롭혀? 이기 죽으려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Because I know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 내가 좀 알거든 뭘 알아? How to deal with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누구를? 정신병자들을 그런데 그 정신병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Who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포함한 주격 대명사가 되겠죠. Hang around 배회하는 거예요. 어디 주위를 배회해요? A frozen food section 그 냉동 음식 코너가 있는 곳을 배회하는 이런 정신병자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다뤄야 되는지 내가 좀 알지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I know I know 주어 동사 나왔죠. How to deal 다다다다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How라는 의문사와 투 부정사가 명사 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쓰임을 받고 있죠. 나는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냉동 그 음식 코너 주위를 배회하는 정신병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에 해당하는 목적어요. 안다. 문장이인지 구성이 눈에 들어오시죠. I teach guys to beat the box 했습니다. beat the box 상자를 그냥 때려 부셔요 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the box라는 것은 영화상의 흐름상 바로 polygraph을 얘기한다는 것 즉 거짓말 탐지기를 때려 부신다 라는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해서 때려 부신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 탐지기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안 한 것처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사람들에게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guys라는 것은 꼭 남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보통 I teach people to beat the box 해도 되고 I teach guys 라는 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보통 회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Hey you guys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Hey you 라고 해도 되는데 Hey you guys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other 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그래서 보통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Don't bother me 나 귀찮게 하지만 성가시게 하지만 Knock it off 이라는 식으로 그만해 라는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미친 인간이 언니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bothering is 였다는 거 그 의미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셨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 낯선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I teach 가르친 되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테크닉 기술을 가르칩니다 뭐하는 기술 enabling anyone to beat a polygraph beat a polygraph 대신에 아까 the box 써도 되겠죠 그죠 beat the box 즉 그 어느 누구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됐어요 like 뭐뭇처럼 이라 여기서 몸을 좋아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여서 뭐뭇처럼 special operations personnel 특별 그 어떤 그 뭐죠 훈련을 받은 요원을 가리키죠 그 요원들을 that might be captured interrogated behind enemy lines 적군의 최후반 그 뒤에서 붙잡힌 그러한 요원들을 그러한 special 특별 그 뭐예요 관리를 받은 또는 그런 어떤 operation 이니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operations 이니까 어떤 군대에 의하면 어떤 조 조 조 뭐죠 그런 어떤 요원들이 받은 교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은 특별한 그런 like special operations personnel that might be captured interrogated behind enemy lines 적군의 최후 전방에서 붙잡힐지도 모르는 그러한 특별요원들 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basically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I teach people to create 자 사람들에게 가르켜요 뭘 가르켜느냐 to create 만들어내는 것을 새로운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that way는 어떠한 방식 새로운 인격으로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그 방식으로 when they lie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they are not really lying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B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새로 인격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폴리그랩을 통해서 거짓말을 탐지기를 할 때 탐지기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때 거짓말을 A가 해도 자신은 B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탐이 그런 격이죠 탐인데 란이라는 또 다른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A지만 B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상황에서 얘기를 해도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은 B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걸 가능해요 라고 할텐데 그러면 왜 더 박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anyway why are you telling me this 그러게요 you can say it again 왜 나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stranger가 이렇게 얘기하죠 I don't know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 but my guess is you do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장에 쭉 나와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자 제키가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who sent you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우리 보통 영화 볼 때 좀 낯선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가 너 보냈어 너 누구야 이런 말 하죠 그런 얘기예요 자 stranger가 I was just asked to convey this message to you convey는 운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be pp 형태 쓰여서 나로 나는 단지 요구를 받았어요 요구를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고 요구를 이게 자기가 수동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I was just asked to convey 운반하는 것을 요구 받았을 뿐입니다 뭐를 this message 이 메시지를요 누구에게 당신에게 됐습니까 convey 같은 이 운반하다 라는 동사 자체도 뭐를 누구에게 운반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당신에게 투라는 전체를 사용해서 지금 삼형식 형제 요기만 딱 보면은 주체는 I was just asked to convey this message to you 이렇게 되겠는데요 형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의미상으로 보세요 나는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해지도록 운반해 지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됐죠 Just so you know Along with everyone else 했어요 Good night Mrs. Kubik 하면서 이 낯선 사람이 뭔가 알뜻말뜻한 이야기를 넌져놓고는 인사라고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키가 그 여동생이 되겠죠 여동생이 Get out of here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못 들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 낯선 사람 때문에 언니가 굉장히 지금 신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성질이 나서 야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Get out of here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했을 테고 이 표현 자체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본인은 재미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전에 들었을 경우 별로 재미없을 때 묶이고 있네 그게 뭐 재미있어 아이고 야야 저리 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Get out of here 이렇게 그 억양이 좀 달라지죠 여기서도 발음의 그런 어떤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되겠는데 Get out of 쫙 보십시오 이게 한 덩어리로 들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글씨로 쓰자면 Get out of Get out of here 이렇게 우리말로 쓰자면 굳이 Get을 보세요 아웃과 같이 보십시오 자 이가 모음이고 오가 모음이죠 유가 모음이고 오가 모음이에요 티음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쵸 둘 다 아래 가까이 들리죠 그래서 Get 러 러 이것도 왜 러가 돼요 어부는 뒤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어로 약화되기 때문에 Get out of 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t out of here 억양만 구분하셔서 Get out of here 나가가 되겠고 Get out of here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구분하셔서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Interrogated Behind Enemy Lines 라는 게 저게 후방 후방 그러니까 맨 뒤쪽 후방을 얘기하고 Special Operations Personnel 이게 제가 아까 자꾸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서 버벅거렸는데 특수 작전 요원이래요 작전 Operations가 작전인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특수 작전 요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ene No.4는 지금 남편이 거짓말 탐지기를 무사히 통과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는지 그 배경을 얘기해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창의력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이 B가 되어서 그 A라는 사람은 진실을 얘기 안 하고 거짓말을 해도 B라는 사람으로 프리텐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계속 했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지키가 하는 말이 야 너 나가 꺼져 야! 이런 식으로 Get out of her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면 네 번째 장면까지 마무리를 접었는데요 무비 시간에는 영화만을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어떤 표현이 있다거나 하실 때는 좀 뒤적거리고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계속 듣다 보시면요 상황에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돼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분명히 저거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시죠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추측의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앞뒤에 그 어떤 상황이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경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특히 영어 학습하실 때는 영화 만화 신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Green Apple English 이번 시간 즐겁게 즐기셨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치나킹과 함께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See you late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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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